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평면벡터 파트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0벡터가 아닌 2벡터, A벡터, B벡터에 대하여 등식 3, A-2B벡터, 3B-2분의 A벡터가 성립할 때 A벡터 크기 분의 B벡터에 다시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요? A벡터 크기 분의 B벡터의 크기 구하래요. 즉, 크기라는 건 뭐다? 이거에 다시 절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은 두 개 있어서 절대값은 하나만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아, A벡터 크기 분의 B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해? 이 식만 좀 A와 B식으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만 좀 정리하면 자,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3A벡터 더하기 2분의 1A벡터고요. 얘는 3B벡터, 그리고 더하기 6B벡터가 돼요. 따라서 여기가 2분의 6이니까 2분의 7A벡터 그리고 얘가 9B벡터가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구하고 싶은 게 A벡터 크기 분의 B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그냥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얘는 크기니까 여기만 절대값, 여기만 절대값 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겠죠. 됐죠? 따라서 우리가 뭐해요? A분의 B.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따라서 9를 나누면 여기가 18분의 7이 되겠고. 얘가 A벡터 크기 분의 B벡터가 돼서 따라서 이거 분의 이건 얼마다? 18분의 17이다. 이렇게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